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ke에 뛰어난 4개 변수. 2. 폴란드는 독일과 당교했다. 3. 인도네시아는 후회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한 언론이 공개한 K2 전차의 내부 모습이 화제입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거래 이후 지난 12월 K2 전차의 초도 물량을 인도받은 폴란드. K2가 각 부대로 배치된 후에 폴란드 언론은 전차 부대 장교를 찾아 K2 전차를 실사용해본 후기를 물었는데요. 이 장교는 K2의 성능을 극찬했을 뿐만 아니라 파격적이게도 내부 조종서까지 공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느 전차와는 전혀 다른 K2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도 혀를 내돌렀습니다. 게다가 K2를 공개한 장교는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도 남겼는데요. K2의 인도가 끝나는 대로 폴란드는 현재 사용 중인 독일 전차를 모두 버리게 될 것이라고 못박은 것입니다. 독일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에 밀려나기는 했어도 폴란드가 기존에 사용하던 독일제 무기를 상대로 장사를 지속할 수 있을 줄로 알았기 때문이죠. 한편 독일과 한국 전차로 한창 간을 보고 있는 노르웨이는 K2 내부 영상을 보더니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독일 전차의 성능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자 슬슬 독일 뒤통수를 쳐보려는 존렬한 심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 언론 TKO는 최근 한국에서 건너온 10대의 K2 전차가 배치된 폴란드 육군포병 부대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거래를 통해 순식간에 인도받은 동양의 전차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관심이 많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날은 해당 부대의 소대장인 야쿠프 켕지오라 중위가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행렬 앞에 선 야쿠프 주미의 표정은 무척 밝아 보였는데요. 야쿠프 주미는 한국에 먼저 가서 K2 운용법을 훈련받았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2 전차가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현재 그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교육받은 포병들이 오면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받을 교육생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현재 군인들은 훈련 중이며 이 훈련은 6주간 지속됩니다. 보증의 기자가 최근 대두된 K2 전차의 방호력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야쿠프 주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K2의 성능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위해 현대로템에서는 장갑을 준비하고 있어서 초 K2 전차에는 추가 장갑이 장착될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은 전차를 그동안 봤지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포병들이 K2를 운용하는 방법도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K2 운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야쿠프 주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겠다는 듯이 이례적으로 현지 기자들이 K2 전차의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허가해줬는데요.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아간 영상에는 흔히 전차 내부라고 하면 연상되는 어둡고 비좁고 새 냄새 나는 광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한 흰색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3명 이상의 승무원이 쾌적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전차장과 포수가 효율적으로 조줌 및 사격을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각종 전자 장비와 광학 장비가 딱딱 배치되어 있어 최신형 전차다운 선진적인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래 내수용으로 만들던 물량까지 돌려서 인도했던 만큼 각종 스위치에 붙는 안내 문구까지 바꾸진 못했는지 연문 스티커가 덮어 씌워져 있었고 한국인들한테 익숙한 군납 스펙 시트를 비롯해 군데군데 한글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별했던 것은 탄약수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K2의 가장 큰 장점인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보통의 전차라면 전차장과 포수가 사격 지원을 설정하고 발사를 하고 나면 탄약수라는 별개의 보직이 포탑 뒤쪽의 탄약고에서 차탄을 꺼내 장전하는 작업을 직접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K2개 채택한 자동 장전 시스템은 탄약고 내부의 장치가 완전히 자동으로 차탄을 장전해 주므로 탄약수라는 보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장점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선은 탄약수 없이 조종수, 포수, 전차장의 3명만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 있어 한정된 병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친 기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속 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빠르게 사격할 수가 있죠. 게다가 현재도 20에서 25kg에 달하는 전차 포탄은 앞으로도 점점 크고 무거워지게 될 것인데 장내 널리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140mm 포탄은 길이 1.6m의 중량 40kg에 달해서 더 이상 탄약수가 수동으로 장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K2는 이러한 장점들과 추후의 변화까지 빠르게 감지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한 발 일찍 채택한 것인데요. 현재 서방권 전차 중에서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한 대표적인 기존은 일본의 90식 전차와 프랑스의 느클레르 전차, 한국의 K2 3종입니다. 이 중 90식과 느클레르는 가격 조절에 실패해 사실상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직 한국의 K2만이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하고도 훌륭한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출 시장에서 널리 채택받던 선택지였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인은 아르까지도 수동 장전을 고집하고 있는 탓에 호발주자인 K2가 상대하기에 큰 이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뒤늦게 자동 장전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전차의 개발에 돌입했지만 실물이 나오려면 앞으로 가볍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전차 탄약수로 채용할 만한 숙련병을 양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이 흐름에서 단 3명으로 운용 가능한데 가성비까지 압도적인 K2는 포병 현대화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K2를 받아서 써본 폴란드도 이에 반해서 아예 포병 전력을 한국산 무기를 중심으로 완전 재편해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 전량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한 고위급 외교관이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넘겨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서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운송해주는 업무에 관여해온 체코의 관리도 폴란드는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초기에도 우크라이나의 구소련제 T-72 전차 200대 이상을 지원한 바 있었죠. 폴란드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력의 기여함과 동시에 자국군에 남아있는 동국권 무기의 흔적을 지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폴란드가 현재 240여 대를 보유한 레오파르트는 2000년대부터 사용되면서 그동안 현대화 작업도 벌였던 물건들인데요. 이와 관련 폴란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폴란드 국제정세연구소 PISM의 한 간부는 레오파르트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한국에 주문한 전차가 얼마나 빨리 인도되는지에 달렸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를 공유하게 되면 폴란드는 이번에도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비록 K2보다는 못하지만 구소련제 전차와는 괴를 달리하는 전투력을 지닌 레오파르트 이를 보냄으로써 우크라이나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레오파르트를 전량 보내는 데에 있죠. 독일이 그간 유럽연합의 맹주 노릇을 하면서 폴란드 역시 전차를 비롯한 독일 무기를 사서 쓰면서 그 방향성에 동참해오기는 했으나 이들의 사이가 좋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해 온 국도를 유린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 방산의 손님이 되어주는 것부터가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마침 독일제 무기들이 야전 성능에서 헛발질을 하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자 폴란드는 이참의 방산 분야에서 독일과의 연을 끊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길 노릇인데요. 그렇잖아도 자신들이 꽉 잡은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폴란드가 자기들이 모아준 보조금 수십조를 싸들고 가서 한국 무기에 올인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갖고 있던 독일 무기까지 모조리 털어내버리겠다고 하니 독일은 사실상 폴란드에서 무기를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독일을 보고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빠르게 굴리고 있는 나라가 또 있으니 바로 노르웨이죠. 본래 한국을 들러리 세우고 독일과 짜고 쳐서 네오파르트를 사오려던 노르웨이는 K2가 각종 테스트에서 네오파르트 1을 연전연승하며 찍어누르는 상황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사업 시작부터 포병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K2에 대한 레커티브를 퍼뜨려서 한국을 탈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폴란드 K2 내부에 남아있는 한글 인터페이스를 빌미로 한국이 납기를 제대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폴란드가 사기 계약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죠. 물론 시알도 먹히지 않는 주장이었지만 노르웨이는 슬슬 기간명과 독일의 명성이 거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탈락시킬 명분이 도무지 생기지 않자 노르웨이는 MBT 도입 사업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찰나에 독일 방산의 입지가 휘청거리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업 선정을 일단 미루고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간을 보겠다는 입장을 대놓고 표명했습니다. 폴란드의 결정으로 조만간 폴란드는 불과 수년만의 정군을 한국산 무기 위주로 완전 재편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폴란드의 행보는 구소련에서 갈라져 나온 구 동국권 국가들에게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폴란드 방산거래 이유로 한국을 찾아오는 상황이고 얼마 안가 많게든 적게든 한국 무기가 유럽권에 빠르게 퍼져나갈 것인데요. 노르웨이는 과연 자존심을 접고 독일이라는 가라앉는 배에서 한국으로 제때 갈아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갈아타려면 빨리 갈아타야 인도 일자가 하루라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현물로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진행했다가 국가 자체가 비상이 걸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에 초토화 상태가 된 것이죠. 특히 이를 주도한 프라보이 장관에게 자국은 물론 세계로부터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까지 집중 보도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총 8조 8천억 원 사업비 중 인도네시아 측이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며 2015년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전투기 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만 납부했고 2017년부터는 경제난을 이유로 8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KF-21 개발을 하면서 갑자기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더니 올 2월 6대 구매 계약을 체견해 버린 것입니다. 프라보이 장관은 향후 36대에 대한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무려 한화로 약 9조 6천억 원에 해당했죠. 갚을 돈도 없는 와중에 프랑스에서 전투기를 엄청난 비용으로 사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라팔이 KF-21과 마찬가지인 4.5분 세대 전투기인데 이것은 한국과의 협업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황당한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에게도 이미 구매 타진을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태양 발표 후 시간 후 미 국무부가 140억 달러 규모의 F-15EX 전투기 36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돈이 없어 KF-21 분담금을 한국에 지급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황당한 행동은 잠수함 구매에서도 있었죠.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세척 구매 계약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프랑스 스코르펜급 잠수함 두 척 구매를 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해양 맺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뻔뻔한 행동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라보이 장관이 국방을 맡기 전에는 한국과의 사이가 평온했었던 것이죠.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 급감수함 세척을 수주했었고 작년 3월 마지막 세벌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추가적 잠수함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인 나하쭈두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이 장관이 국방장관으로 바뀐 후 한국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해놓은 모든 관계를 회방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대한 프라보이 장관의 불만이 문제라고 전해집니다. 2019년 4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선거에서 득표율 55.5%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출마했던 사람이 바로 프라보이 현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는 선거 직후 결과에 굴복하지 못하고 바로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시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에 대해 논란은 종결되게 되죠. 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립보다는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고 프라보이를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프라보이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문이면 협력을 할 만도 한데 계속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딴지를 걸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인도네시아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는 프라보이가 현 정부의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머리를 탑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라보이는 한국과 계약한 KF-21 사업에 자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재협상을 벌여 일정 부분을 현무로 이를 지급하게 계약을 틀어버립니다. 계약금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5천억 원 상당에 해당하죠.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현무를 포함해 나머지 분담금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를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득에 양양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는 인도네시아를 황당하게 만드는 일로 변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일로 바뀌게 됩니다. 프라보어는 현무로 제공하는 것으로 천연자원으로 제시했는데 일반적인 석유나 가스 또는 고무 등이 아닌 파뮤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한국과 계약을 맺은 후 파뮤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바로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파뮤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몰라움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천억 원 상당의 거대한 양의 파뮤가 제공될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해 시장의 풍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프라보이는 무슨 생각인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뮤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식용기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파뮤이기 때문입니다. 파뮤는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등의 식용 이외의 화장품, 제약 등으로도 쓰이고 있을 정도로 사용 범위도 넓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식용유나 카눌라유, 옥수수유 등이 주로 이용돼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사용량은 파뮤가 월등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의 면발을 튀기는 용도로도 사용되는 기름이 이 파뮤이죠. 파뮤는 기름야자, 열매를 압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파뮤 생산량의 60% 인도네시아에서 담당하고 있죠. 주변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을 다 합쳐도 인도네시아의 생산량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파뮤을 프라보이는 현물로 제공한다고 한 것이었죠.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 주의는 2020년부터 약간씩 상승하긴 했지만 한국의 현무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11월 이후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지인들도 정부가 한국에게 파뮤를 제공하겠다고 한 이후부터 식용유로 사용하는 파뮤의 가격이 올랐다고 을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시민들에게 식용유 배급까지 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러다 본인 파뮤 대체제로 수요가 해바라기유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마저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버리게 됩니다. 바로 해바라기유의 생산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었죠. 공급 자체가 거의 없어지면서 여기서도 가격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파뮤의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인한 1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라보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 없는 자신만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해지고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또한 프라보이 스스로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더라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뮤의 수출을 제재해 자국의 풀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뮤을 수출하려면 수출량의 20%를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고 이마저도 지난 3월 10일부터는 30%로 증가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17일부터는 파뮤의 수출에 관한 세금을 높이는데 수출량이 많을수록 누진물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 자제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접근은 내수시장의 유통마진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내수시장의 파뮤의 가격은 더욱 올라 가는 압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생활 필수품인 파뮤는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튀김요리가 대중화되어 있는 이 나라의 식습관상 파뮤는 마치 한국인들에게 김치 같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KF-21은 계속된 연구와 시험비행 등으로 계속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026년에 대부분의 개발을 마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은 자체 생산한 레이더인 A사를 보잉에서 제조한 항공기의 레이더를 달고 완벽함을 위해 계속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더욱 완성도가 높은 레이더가 탄생될 것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전투기는 물론 한국의 특징인 품질 높은 생산품을 제공해 수출까지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가스 더빈 엔진 개발과 5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한 상황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투기용 퍼보펜 엔진 개발까지 가능한 충분한 기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전투기 엔진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가기에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런 한국을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으로 머리를 쓰는 것은 한국에서의 철수라기보다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내야 하는 잔여금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기 께에 스스로 넘어지는 상황이지만 말이죠.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큼 단시간에 KFX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이 명품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